베리의 헬로 토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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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오늘은 바로바로 베리 서핏 체인지 첫 번째 지갑 체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소피 루비를 통해 많은 직업들이 나왔는데요 요리사, 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등 정말 매력만점의 직업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소원 추천 요정 베리도 베리 소피 체인지를 통해 앞으로 친구들한테 재밌는 많은 직업들을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베리와 함께 멋진 직업들을 체험해보러 가볼까요? 잠깐만 베리가 첫 번째로 체험할 직업은 뭐죠 소원 추천 요정? 아차차 첫 번째 체험할 직업은 바로바로 멍멍 이게 힌트에요 베리 멍멍 뭔지 알겠다 그럼 베리랑 함께 가볼까요? 베리 소피 체인 짠 베리가 드디어 애견 훈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말 잘 듣는 강아지들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 귀여우고 멋진 강아지들 보러 가볼까요? 짱 짱 짱 베리 소피 체인지 첫 번째 직업 체험은 바로바로 애견 조련사 주인의 말을 안 들었던 강아지도 애견 조련사의 훈련을 통해 멋진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훈련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찾아오는 곳 바로 임애견 훈련 학교입니다 너무 귀여워 성큼성큼 성큼성큼 이렇게 천사같은 강아지들이 베리를 마음껏 반겨주니까 애견 조련사 미션을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얘는 이름이 뭐예요? 까까예요? 어 왜 까까예요? 베리가 애견 훈련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에이스 까까를 만나봤는데요 멋있다 까까의 재주 좀 볼까요? 까까 앉아 손 멋있다 또 뭐해요? 차렷도 하고 우와 까까 차렷도 하고 오 와우 까까 의젓하게 차렷하는 모습 짱짱 이번엔 전문 애견 조련사의 시원파인 와우 멋있게 생긴 도베르만 순자예요 바짝 엎드려도 잘하고 우와 으쌰 높은 장애물도 한 번에 통과 순자 잘했죠 자 이번엔 어떤 묘기를 보여줄까요? 쿵쿵쿵쿵 앉아 돌아 앉아 오구 잘했죠 마지막으로 홀짝 와우 와우 순자 잘했어요 짝짝짝짝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산책할 때 앞으로 먼저 나가는 거는 어떻게 고쳐요? 네 가면은 오미는 편하다는 거 알려주세요 음 잡으시는 것부터 넷 이렇게 여기 손등이 하늘로 가게 잡으시고요 네 네 네 그렇게요 가자 가자 순자! 가자! 자, 이젠 베리가 직접 순자를 조언해볼건데요 이미 훈련이 되어있는 친구니까 베리 잘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응, 떨려 순자야 잘 부탁해 힘이 엄청 센데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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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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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야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앉아! 앉아 앉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앉으면 이렇게라도 하시는데 목줄을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니까 일부러 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가볼까? 순자 다시 가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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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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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앉아! 엎드려! 앉아! 옳지! 잘했어! 햄이 있으니까 다 되는데요? 하이파이브 갈라! 뭘 싸우려고 하는데?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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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앉아!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다! 인사 먼저 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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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져! 크게! 지져! 오우! 잘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앉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했어! 베리! 이제 잘하죠? 하아! 시작을 해볼텐데요! 애견훈련사로서 마지막 미션! 장애물! 넘깁니다! 잘 봐주세요! 친구는! 지금 베리가 끌려가는 건 기분 탓인가? 그래도 우리 손자가 멋지게 해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눈빛 교환으로 교감 쌓기! 찌릿찌릿! 찌릿찌릿! 마지막으로 점! 자! 지금까지 베리의 애견훈련사 미션 클리어! 베리 소피 체인지 미션 클리어! 짠! 베리의 애견훈련사 미션 클리어! 친구들! 베리가 또 체험할 수 있을만한 직업들을 댓글로 써주세요! 소피 루비 만화에 나왔던 직업들을 위주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베리 소피 체인지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계속 들어가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